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되려 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되려 할 때 발목을 잡히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나타난 일들을 오늘 잘 보시고 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거부입니다 변화 거부 변화 거부의 첫 번째 위협은 행동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이고 익숙한 행동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걸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변화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위대한 비법이라고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긍정적인 결과들을 원하지만 아무도 기존에 선택한 것을 바꾸고 싶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제와 똑같이 하길 바라면서 나는 내일 연봉이 높아질 거야 혹은 투자해서 좋은 생각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존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기존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마다 그 배경에는 위대한 변화의 이야기가 있다고 MJ 드마코는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성과,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화를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거부의 두 번째 위협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에 반응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버,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아시죠? 이들 기업들은 기술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야, 이 변화에 빨리 편승하고 탑승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눈치채고 행동해서 불을 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블록버스터는 변화를 거부해서 결국에는 넷플릭스에게 잡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변화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변화를 거부했을 때 초래하는 결과들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기회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 변화를 눈치채고 그 변화 속에서 불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잡을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오름입니다 자기 오름 왜 부자가 되기보다는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M.J. 트머커가 묻고 있습니다 조언을 열심히 구하면서 정작 말은 듣지 않은 사람들을 잃고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성공했다는 사람 찾아가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솔루션을 주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맞을 때까지 조언을 들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오름은 항상 변화 거부와 항상 함께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현실은 시금창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옳다, 그르다 이 생각보다는 당장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라든지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 옳고 그름 그 두 번째 놓으시고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를 추적할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립적 난국 질식해 죽어가는 자가 공기의 질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무적 자유와 자율이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여러분들의 신념도 그 목표에 정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부자는 탐욕스럽고 사악한 자들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는 탐욕스럽고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아 안돼 난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부자가 되려는 자신의 변화 부자가 되는 자신의 의지를 꺾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재무적 자유와 자율이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여러분들의 신념도 그 목표에 정렬되어야 한다 서로 뭔가 대치되는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갈등 상황을 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부자는 나쁘다는 생각이 두 개가 있으면 아 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아 부자 되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서로가 충돌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재멜 워싱 비관습에 대한 관습의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요 아주 전설적인 발견을 합니다 어떤 발견을 했냐 의사들이 서켓으로 손을 씻으면 질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당시 현미경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었고 의사들은 이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진료를 본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랬던 거죠 재멜바이스가 그래서 이런 전설적인 발견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손 씻어야 됩니다 의사분들이 손만 씻어도 석회수로 손만 씻어도 질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의사나 학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박수를 쳐준 게 아니고 야 너 감히 의사 손이 더럽다 생각해? 이 신성한 의사 손이 얼마 대단한 손인데 거기에 세균과 병률이 있을까 생각해? 이러면서 이 재멜바이스를 막 누르고 내리깝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재멸워싱이라고 불러요 비관습에 대한 관습의 반응인 거죠 사실은 이 손에 더러워서 스크도 씻으면 세균도 다 벗겨 내려가서 감염이 덜 되고 질병이 유발하지 않는 건데 비관습에 대한 관습적 반응에 이어서 재멜바이스의 올바른 이야기들이 깔아 뭉개진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빚더미에 오르느니 대학을 가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받느니 나 그냥 대학 안 갈래 난 남들보다 좀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래 했을 때 야 너 이 사회에서 지금 대학을 안 나와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재멸워싱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뭐 직장의 상사가 혹은 직장의 동기가 나 직장 때려치고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 할래 했을 때 어 그래 너 축하해 이게 아니고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재멸워싱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습적 사고에 의해서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할 때도 분명히 이런 관습적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는 장애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재멸워싱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다섯 번째 우상 중독 왜 다른 사람의 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없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어 mj 드마코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매일이 많이 온다고 얘기해요 뭐 많이 오겠죠 당연히 매일이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방의 조언을 얻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까요 대학을 중퇴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mj 드마코가는 이 메일을 보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마치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묻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mj 드마코가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두 똑같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르거든요 우리는 모두 불안전한 존재이면서 모두 다른 존재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효과가 있었던 그 방법이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전제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됐던 그 방법들과 그 사람에게 먹혔던 그 솔루션들이 나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내가 mj 드마코가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을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생존자 부각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패자는 말이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세계 2차 세계대전 장거리 폭격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적진에서 살아온 폭격기에 손상 부위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 폭격기의 약점을 파악하고 거기를 개선하면은 더 전투기가 튼튼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폭격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귀환한 귀환한 폭격기를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나타났느냐 주로 손상 부위들이 꼬리쪽 사수자리 중앙 하부 그리고 날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구원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야 꼬리쪽 사수자리 중앙 하부 날개를 더 강한 재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폭격기가 더 이상 폭격당하지 않고 더 훌륭한 더 강한 전투기가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월드 아브라함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그 비행기들이 총상을 입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부위가 취약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 그쪽 부위는 총상을 맞아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럼 그쪽은 총을 맞아도 그렇게 전투기에 폭격기에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멀쩡한 부위 총상을 하도 안 맞은 그 부위에 맞은 전투기들이 다 추락하고 다 승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를 공격당한 폭격기들이 귀환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이 총상을 맞은 그 부위들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부위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월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맞죠? 뭐 만약에 진짜 그 치망적인 곳에 총을 맞았다면 귀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사는 귀환한 그 폭격기들만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 생존의 그 생존자의 오류 여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일곱 번째 관성적 마비입니다 관성적 마비는 진보 없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행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맡겨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처럼 물 흐르듯이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냥 관성적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MJ 등반권 이것을 관성적 마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이나 불편에 따라올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더 재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편한 거죠 그냥 어제처럼 행동하는 게 똑같이 살고 있는 게 행동하는 게 그게 편하고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만족스러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MJ 등반권은 빠르게 부자들을 할 때 이런 일곱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변화 거부 두 번째 자기 오름 세 번째 대립적 남국 네 번째 재메일 워싱 다섯 번째 우상 중독 여섯 번째 생존자 부각 일곱 번째 관성적 마비 여러분들도 이 일곱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빠르게 교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더 빨리 그 방해물들을 빨리 치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되려 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